굿모닝 비트코인 네 4월 2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이번 한주가 4월의 마지막 주네요. 다음주에 29일 30일이 있어서 4월 마지막 날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풀로 4월인 건 오늘이 마지막 월요일인데 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들 월요일 시작 좀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붉은기가 짙게 감돌고 있고요. 이오스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더 짙은 붉은색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보셔도 상황은 비슷한데 시장 가치가 크든 작든 현재 하락세 속에서 거래에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죠. 시장 가치 176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2.7%고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코인들 모두 내림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더마니 소폭 강부하권에서 거래에 이어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1% 정도의 하락세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7거래 1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은 상승 구간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 168달러선에 위치해 있고요. 주 초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위까지 범위를 넓혀 보셔도 하락세는 비슷하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2.83% 상승하면서 주간 그래프 상승 쪽으로 쭉 탄력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상승하는 코인들이 없어서 50위까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도 좀 확인해 볼게요. 조정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거래량은 OKEX 1위, 바이낸스 2위, 디지피닉스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량들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소폭 늘어난 모습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34위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55% 늘었습니다. 비썸도 일자의 내림세에 기록합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고요. 업비트도 마찬가지로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거래량은 제일 많지만 609만원 선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6%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대표하는 코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담은 뉴스비티시의 기사입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4,6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단지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6,800달러까지 오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네요.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5,2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5,400달러 선에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상승세기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사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좁아지면서 위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에는 상승탄력이 좀 줄어들기 마련이어서 하락 쪽으로 무게를 좀 단기적으로는 둘 수 있고요. 5,390선 위로 상향 돌파할 경우에만 이게 유효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5,39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도 어느 정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4,8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6,800달러까지 다시 올라줄 것이다 라는 갤럭시 다른 암호화폐 분석까지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따라서는 상승 전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뉴스 BTC가 전했고요. 또 다른 분석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좀 주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내려주고 있는데 짧게 살펴보시면 현재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것은 5,160선이고요. 주요 저항선으로 꼽히는 것은 5,400선입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주요 지지선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을 하셨고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이 그동안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전해졌었는데 알렉스 크리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손익 분기점이 감가상각 전에 3,550달러로 꼽히면서 간신히 일단은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채굴을 할 때 비용이랑 수익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우리 손익 분기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전기세가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전기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기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채굴 수익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가주면서 시장에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안토노폴로스는 채굴자들이 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채굴을 통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쉽게 시장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16개월 이어진 약세장을 견뎌낸 어쩌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4천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더 채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줄어들면서 수익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 토마스리가 내놨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관관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상관관계가 이렇게 내려갈 때 항상 수익률이 좀 높았다라면서 3월부터 다시 한번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수익률이 약 1103% 정도 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수익률을 지금 기록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알트시즌이 다가올에 따라서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고 이유는 좀 속도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채택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200%가량 치솟은 한 달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고요. 이게 그래프인데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5천 선을 넘긴 게 5개월 만에 처음인 것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2018년 한 해 동안 변동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오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며 수익률도 좀 커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와 있네요. 비트코인 이스트의 기사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오르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은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 소식 살펴보기 전에 일단 브라질의 3월 인플레이션율이 4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물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걸 나타내는데 이렇게 물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브라질의 레알화가 비트코인에 유입된 걸 나타낸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실제로 달러만큼이나 비트코인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위안화나 유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브라질의 레알화가 비트코인으로 진입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닐 게 경제적 우려가 있을 때마다 늘 비트코인의 활동성은 증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 2019년 4월 10일 기준으로 10만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고요. 또 24시간 동안의 레알화의 비트코인으로의 유입을 살펴봤더니 약 3억 1,500달러를 기록했다는 코인립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계측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펀드 스트레스의 템 리, 늘 비트코인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친 비트코인 론자인데요. 그의 회사가 개발한 BMI 지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약 3장은 이미 끝났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2018년 내내 이 BMI가 50을 넘은 적이 없는데 현재는 89까지 터치하고 있고요. 이 BMI 지수가 67을 넘어서면 약 3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불마켓이 시작됐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은 좀 좋게 나오는 편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 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깨 소식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지 뉴스가 많진 않은 오늘인데요. 올림픽 골드메달리스트 세레나 윌리엄스가 코인베이스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레나 윌리엄스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여러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림을 올렸고 여기에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현재 세레나 윌리엄스는 보니까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류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포함됐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가 6, 7개월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약 67억 엔의 피해를 입은 이후 나온 소식인데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모나코인 등 지난 9월, 작년 9월이죠. 해킹을 당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한번 영업을 재개한다는 소식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5개의 암호화폐 성과가 좋았던 것들을 코인텔레그래프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각각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테조스입니다. 오늘은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요. 프랑스 재무장관인 브루노르 마리가 테조스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프랑스가 약 45억 유로 가치의 돈을 이 블록체인 산업을 포함한 곳에 향후 5년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테조스도 여기에 좀 수혜를 입으면서 가격도 좀 많이 올라줬던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소식도 있는데요. 바이낸스 코인도 암호화폐 약세 장 속에서 좀 베스트 퍼포머로 꼽히고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2019년 1분기 7,8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는 이전 년 대비 66% 성장세입니다. 특히 올 TC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는 23일에 메인넷 런칭도 앞두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의 스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틀담 대성당의 재건을 위한 자금 모금도 하고 있죠. 바이낸스 코인도 베스트 퍼포머로 꼽혔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 SV의 수혜를 입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를 오히려 2019년 6월 오는 6월에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비트코인 캐시의 상장 폐지는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소식이 있는데 코인체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이더리움을 OTC 거래 추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하드포크가 너무 크게 간간히 있는 것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여러 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경쟁자들이 따라오면서 고민이 깊을 텐데요. 어쨌든 이더리움 가격도 좀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재 16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8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주요 목표는 251달러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네로인데요. 모네로는 5주년을 기념하는 주가 됐다고 해요. 5주년에 또 어떤 가격 그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강세장이 계속된다면 81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150달러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암호화폐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분석들이 영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장세는 좀 긴 흐름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시왕보다는 주요 뉴스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